여러분 안녕하세요 문경이예요 오늘은 제가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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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단 이 브루즈와 루즈 에디션 벨벳 6종을 오늘 리뷰를 짧게 해보고 발색까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색감들은 제가 그동안 평소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색감들도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뭐 핑크 오렌지 버건디 레드가 다 섞여있으니까 제가 평소에 막 좋아하던 그런 핑크 핑크 이런거 다 없애버리고 진짜 제가 시선 강탈해서 진짜 이거는 꼭 소개해드리고 싶다 한 6가지를 제가 뽑아서 가지고 온거거든요 근데 왜 이제 여름이 오잖아요 그래서 좀 덥고 막 입술도 너무 촉촉한 것보다는 약간 매트한거를 원하고 지속력도 오래가는 그런 립에 손이 많이 가는데 얘네들이 밀착력있게 정말 가볍게 입술에 착 달라붙으면서 지속력은 또 완전 막 캡짱 완전 지속력 짱짱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매트한 편이긴 하지만 입술에 올렸을 때 막 크렉파스처럼 아주 막 매트한 느낌은 아니라서 여러분들 쉽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은 팀들이라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가지 컬러가 다 추가가 됐는데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는 그 6가지 중에도 하나가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나온 컬러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바로 발색과 리뷰 시작해볼까요? 제가 첫 번째로 바른 이 색감은 9번의 해피누드 바로 이 색이에요. 근데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6가지 중에 가장 옅은 색이라서 제일 먼저 발색을 해봤는데 근데 저는 얘를 풀발색하지 않고 그라데이션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컬러는 3코트, 4코트 입혔을 때보다 이렇게 한 코트만 살짝 발랐을 때가 제일 예쁜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보시면 누드 베이지이긴 하지만 코랄기가 살짝 들어간? 근데 아주 코랄이라고 하기에는 힘들고 살짝 핑크기가 좀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코랄 립스틱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얼마나 코랄이 조금 적게 들어갔고 많이 들어갔는지 비교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따 다시 한번 비교해보는 걸로 하고 어쨌든 이 색은 약간 좀 청순하고 차분하고 좀 여성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의 컬러예요. 그리고 저는 이 컬러가 정말 활용도가 높은 게 베이스로 하나 깔기 정말 좋은 컬러라서 이 위에 조금 더 쨍한 색감을 얹혀도 그라데이션을 했을 때 되게 예쁘거든요. 그래서 뭔가 베이스적인 컬러가 하나가 필요하다 아니면 난 조금 차분한 컬러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드릴게요. 네 제가 다음으로 지금 바른 컬러는요. 4번 피치클럽이라는 이런 코랄 색상인데 이렇게 딱 보시면 제가 아까 발랐던 9번 색상보다 확실히 이 두 번째 발랐던 얘가 코랄기가 조금 더 돌고 좀 더 주황기가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? 아까 해피 누드 이어가 조금 더 봄스러운 컬러였다면 얘는 약간 여름 느낌? 여름에는 아무래도 쨍한 코랄 색에 조금 손이 더 많이 가잖아요. 그래서 은은한 코랄보다 난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은 코랄빛을 찾는다 하시는 코랄 덕후들은 완전 좋아할 것 같은 색이에요.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핫핑크 색상인데요. 이거는 5번의 올레 플라밍고라는 색이에요. 근데 얘는 약간 정말 채도가 높은 약간 라즈베리를 섞은 핫핑크 느낌이라서 뭔가 진짜 페스티벌 같은데 딱 바르고 가면 완전 핫할 것 같은 느낌인데 얘는 뭔가 바르면 굉장히 발랄해 보이면서 생기가 확 보다 보이는 그런 컬러라서 저는 워낙에 이런 핫핑크 색상을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핫핑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올레 플라밍고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네 여러분들 이렇게 풀로 발색을 하고 얘기를 하는 이런 느낌인데 얘는 어쨌든 푸른기가 많이 섞인 그런 핫핑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 여러분 다음은 20번 포피데이지라는 색인데요. 진짜 레드 오렌지 사랑하시는 분들 완전 주목하셔야 되는 너무 예쁜 색이에요. 얘를 안 보인다. 바로 여기 있는 이 색인데 이 네 번째. 얘는 진짜 보이시는 것처럼 완전 레드 오렌지고 약간 웜한 느낌의 레드 오렌지 색감이에요. 근데 저는 원래 이런 오렌지 계열이 아주 썩 잘 어울리는 편은 아니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오렌지 계열을 조금 피해왔는데 레드가 많이 섞인 오렌지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또 페스티벌을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이거 바르고 요즘에 조금 날이 좋았다 싶으면 그냥 이거 바르고 다니고 있어요. 근데 또 오렌지 색이 귤색의 오렌지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자몽스러운 그런 오렌지 컬러가 섞인 느낌이라서 아주 얼굴을 막 탁하게 만들어준다는 느낌보다 오히려 조명 효과를 딱 켠 것 같은 그런 임팩트 있는 컬러니까요. 여러분들 좀 레드 오렌지 색깔 찾고 있어도 하면 이 포피데이지를 완전 추천드립니다. 네 여러분 다음은 14번 플럼플럼걸이라는 색인데요. 여기 맨 마지막에 제가 바른 색인데 이거는 뭔가 아주 딥 버건디 딥 퍼플의 느낌이라서 막 화사하고 쨍한 느낌보단 조금 고혹적이고 좀 더 시크한 느낌? 나 오늘 약간 좀 고혹적이고 싶어 좀 섹시하고 싶어 할 때 바르면 되는 립인데 뭐 고혹과 섹시가 저와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그런 기분 내고 싶은 날들 여자들 다 한 번씩 있잖아요. 그래서 나는 이제 그냥 흔한 뭐 핑크 레드 오렌지 코랄에 질렸다 아니면 나는 원래 퍼플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바르면 뭔가 이미지 변신 딱 가능한 그런 색감이니까요. 이것도 제가 추천드리려고 가지고 온 립이고요.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바른 색감이 바로 15번 레드 볼루션이라는 색감인데요. 이거는 여기에 아 자꾸 밀리네. 여기 맨 마지막에 끝에 있는 이 빨간색인데요. 사실 이거는 그런 물먹은 체리빛 레드라기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고 약간 매혹적인 느낌에 살짝 톤이 다운되어 있는 그런 레드 색감인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립을 언제 줬냐면 제가 올백을 딱 다 하고 완전 여기 포니테일을 그냥 잔머리 하나 없이 다 넘기고 나서 이거 하나를 딱 바르고 눈화장은 조금 옅게 하고 나간 적이 있는데 그날 그렇게 제 친구들이 입술 완전 시선 방탈이라고 너무 예쁘다고 립 못 발랐냐고 많이 물어봤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좀 뭔가 입술에만 볼드하게 포인트를 딱 주고 싶은 날에 이거를 풀립으로 바르면 예쁠 것 같고요. 아니면 제가 오프닝 때 발랐던 립처럼 좀 더 이런 연한 베이스를 하나 깔고 그 다음에 안쪽에만 그라데이션으로 이 레드 볼루션 이 아이를 깔면은 그 조합도 너무 예쁘고 다른 거랑 믹스를 해도 정말 활용도 높은 아이이기 때문에 레드의 립 컬러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도 완전 강추하는 템입니다. 네 이렇게 6가지 립 발색과 짧은 리뷰가 끝났는데요. 사실 6가지 다 너무 소장같이 있고 너무 예쁜 색들과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색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색은 이번에 새로 나온 20번 퍼피 데이즈 아까 제가 말했던 레드 오렌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사야 한다는 그 립인데요. 평소 레드 오렌지가 잘 받지 않던 저한테도 형광등 킨 것 같이 진짜 화사해지는 그런 립 컬러라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정말 꼭 소개해드리고 싶던 컬러예요. 이제 조금 팝한 컬러를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린 6가지 컬러였는데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안녕. 네,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남아있는데요. 사실 제가 제 채널에서 이벤트는 이번이 처음 하는 거예요. 너무 늦었죠, 여러분들?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이벤트를 종종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할게요. 어쨌든 오늘은 제가 총 세 분을 뽑아서 제가 6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한 분당 두 가지 컬러를 보내드릴 텐데 첫 번째 세트는 4번 피치클럽과 5번 올레플라밍고를 드릴 거고요. 두 번째는 9번 해피 누드 이어와 14번 플럼플럼걸 그리고 마지막 세트는 15번 레드 볼루션 20번 포피 데이즈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총 세 분한테 드릴 테니까요. 아래 댓글에 원하시는 세트와 꼭 갖고 싶은 이유를 조금 센스 있게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 하나하나 천천히 다 읽어보고 가장 마음에 든다, 아니면 가장 센스 있다 하는 그런 댓글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이벤트 나갈 테니까요.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전 진짜 갈게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